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진단하는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면서 연준이 열심히 금리를 올리던 이 긴축 속도에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와 또 긴축 분위기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구 회사들은 보통 가구를 대리점 유통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시몬스 침대라고 하는 침대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른바 D2C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몇몇 유명 브랜드들이 시도하는 방식이긴 한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D2C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주가가 내리느냐라는 질문은 대부분 그 답을 들어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 연준은 계속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좋을 게 없기 때문인데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꺾였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고요. 꼭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오랜만에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물가가 좀 꺾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PC라고 해서 개인 소비지출인데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 제일 중시하는 물가 지표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렇죠. PC, 개인 소비지출이라는 얘기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 CPI보다는 그걸 더 중시하는데 3월에 이게 6.6%였는데 6.3까지 내려왔죠. 전년동기 대비 수치가. 월 전월 MOM으로 보면 0.9에서 0.2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의미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입니다. CPI로 예를 들어도 8%대에 있는 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시장에서는 보통 이럴 때 왜 주가가 반응을 했냐. 사람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가가 계속 오를까 봐.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계속 통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도 굉장히 세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요 억제를 통해서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경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를 따야 되니까 볼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어디 가나 주식 얘기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진절머리들이 난 거죠. 아마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주식 얘기해봤자 별로 호응도 없고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저희가 한동안 안 모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정가도 주식 책보다는 다른 책들이 유행을 하고 이거 약간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원래 투자 세상이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중론이 좀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게 되면 주가는 보통 소형이 돌아서고요. 세상이 막 다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외칠 때가 되면 주가는 내려가죠. 결국은 인과관계 자체보다는 결국 시장에 대중적으로 모여진 중론보다 좀 너무 하나로 모아질 때 반대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장화안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결국 경기침체가 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식 시장은 잠깐 올라서도 박살 날 거야. 대세락이 올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드디어 코로나 같은 기회가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다들 머뭇거릴 때가 기회였지 다들 좋아할 땐 기회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다들 경기침체를 외치고 다들 이렇게 두려운 상황을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보면 그때도 그렇게 심한 폭락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도 쉽지 않지만 똑같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코로나의 연장도 아니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인플레를 용인하는 세상.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많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적응해가는 과정. 연준에서도 2%대 어떤 목표 물가가 좀 변할 수도 있겠죠. 2, 3년 내에. 그런 시기에 과연 그 이후에 주식이 과연 매력적일까 아닐까를 좀 고민해 보면 완만한 인플레가 열리는 시대는 주식은 매우 우호적 환경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당장 미국의 물가가 좀 주춤해서 주가가 반등 나왔다. 그러면 반등 뒤에 그 질문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반등 뒤에도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주가가 내리고 공포스러웠던 이유가 물가가 계속 오르면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오를지 모르고 또 그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고 그게 주식시장에도 또 안 좋고. 그 걱정이 이제는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과도한 걱정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커졌었죠. 과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는 오히려 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물가 때문에. 그렇죠. 이 물가마저도 어쩌면 이 물가가 그냥 우리가 수요에 의한 물가였다면 금리 인상으로 억제할 수가 있을 텐데 주된 원인은 결국은 공급망 이슈라든가 지정학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공급적 요인이 컸거든요. 공급적 요인이 해결 안 됐음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좀 망가뜨리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러한 우리의 인과관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두 명이 그 말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다 합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내년에는 큰일 날 거야. 그런데 보통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다들 큰일 날 거야 했을 때는 큰일이 잘 안 나고요. 큰일이 잘 안 날 거야 할 때 큰일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의 가능성도 고민해 보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수요를 좀 잡는 정책에 있어서 물가도 약간 진정되는데 공급망 관련해서도 약간의 개선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냉정시대를 비교하면서 이건 답이 없는 거야.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10월이 되면 미국 중간선거도 끝나고 중국도 시진핑 연임이 되고 나면 그러면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도 최근 조짐을 보면 관세 같은 것에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원히 이 정쟁은 안 끝날 거라고 하시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어느 날 갑자기 다소 화해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서야 하는 것보다 그러한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합리적 주가 수준에 와 있는 좋은 주식이 넘쳐나는 이 국면에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에는 어쩌고 저쩌고 우크라이나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에 그냥 그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게 오히려 이를 때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가 되면 작년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숲 전체를 봐야 될 때는 다들 나무 얘기만 합니다.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야. 그래서 난 바이안홀도 할 거야. 막상 매크로의 우려가 상당히 주가에 반영돼서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는 결국 우리가 펀드멘트가 유동성의 함수인데 유동성이란 걸 금리잖아요. 그래서 PR을 결정짓는데 그 유동성, 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EPS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씩 EPS가 망가져. 주당순이익이. 기업이익이 망가질 거야.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확률보다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통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렇게 다들 외치는 경기 침체는 굉장히 연하게 연착륙 형태로 지나가는 형태가 많고요. 설령 또 막상 가면 우리가 지나갔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미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내년에 이렇게 뭐 격한 어떤 리셋션 상황?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올해 두 번 정도 OCPB를 올리고 나면 아마 6, 7월에 올리고 나면 연중인 정책 금리가 바로 2%에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블라드 같은 분은 3.5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요새 슬슬 발을 빼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니 나는 중립금보다 높은 수준까지 얘기해서 인플레 기대 잡고 싶다 이 얘기인데 인플레 기대가 별거입니까? 주위에 보면 잡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임금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그런 지구가 나오죠. 다만 최근에 연준의 파일을 얘기한 것처럼 내구제를 좀 더 꺾어야겠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 원자재는 진정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곡물 빼놓고 농산물 빼놓고는 상당히 또 완화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머징 물가의 결정적인 건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기후 문제부터 남미까지 끌어들여서 난리인데 그러한 우려를 주가나 상품 가격이 상당히 반영해왔다는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을 이해하고 그럼 우리 투자를 고민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성장주, 기술주, 스토리가 좀 아름다운 주식 올드 인더스트리에서 돈 잘 버는 기업보다는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꿈이 커 보이는 회사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조정도 받고 주식을 지금 버릴 때보다는 지금 담을 때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주식들 담아야 되는 겁니까? 다시 아니면 그래도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 무슨 주식을 사냐도 중요하지만 지적하신 거죠. 피해야 할 주식이 있는 거죠. 적자 기업은 피해야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물가와 금리 수준 유지가 될 거거든요. 코로나 때처럼 낮은 금리는 없으니 그렇죠. 인건비도 아주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가능하겠죠. 내가 가격 교섭력이 있어서 가격 정가를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용 통제를 잘할 수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해당돼야 되는데 보통 그거는 주가가 구성할 때 그리고 EPS와 PR 중에서 EPS 중 요인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PI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들어오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내러티브 주식들이 힘을 얻는데 스토리상의 내러티브의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은 앞으로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코스닥의 상당 종목들은 회복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시장이 약세장이었냐? 아니었거든요. 그럼 보통 어떤 주식이 올라가냐? 결국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용이 좀 올라온 시대에 비용 전가력이 있거나 비용을 통제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 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업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중요하거든요. 돈이 있어서 그런데 보통 글로벌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겠지. 케인트가 말했던 애니멜 스프리스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을 때는 결국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을 찾았다 보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형 대기업이 해당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현대차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보셔야 되는 게 또 하나는 주가가 빠진 외국인들이 계속 그걸 팔았죠. 네. 왜냐하면 주식으로 다 25%, 30%씩 빠졌는데 또 문제는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한 15% 이상 터진 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다 합치면 한 40% 이상이 싸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림이 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제가 열심히 샀던 우리나라의 주린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대표 우량주들을 팔겠죠. 아니면 최소한 광어차을 세게 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마냥 외국인들이 원화가 1,290원대에서 1,100원을 가진 과정이 나온다면 한 후 2, 3년 내에 그럼 그 과정에서는 이걸 사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 주식 투자의 호흡이 그래도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이신 분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불안해 보이고 복잡해 보일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의견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는 진절머리 나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진절머리 난 상태인데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스스로 좀 반문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가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경쟁력 이런 거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대표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고 그 괜찮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변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죠. 미국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더 격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성장들이 상당히 견조했지만 성장주 내에서도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은 굉장히 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각광을 받았던 캐시우드의 아크 ETF 같은 것들이 폭락을 했죠. 회복의 조짐이 잘 안 보여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메타버스, NFT 온갖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것이 언젠간 열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조금 버블이 한 번 이번에 조그만 버블이 생겼다가 터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답이 없다가 아니라 그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IT 버블 끝나고 나서 2004년 이후에 구글이라든가 결국은 애플이 새로운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동안에 없어진 기업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을 내가 선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좀 쉬고 그 돌아서는 경기를 다시 살리게 하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적응하는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특히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글로벌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미국도 결국 현지화를 통해서 자동화하거나 어떤 그러한 소위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데 인프라가 고수로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겠다. 자동화 현대차가 미국에 가는 거고 아마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비율이 현대전자가 3%에 불과한데 한 번씩 더 늘리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소위 새로운 디바이스 쪽으로의 투자가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아마 1년 내에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왜요? 이런 건 살아남아야 되니까 성장이 필요하니까 뭐라도 지금은 저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쟤네들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생존을 위한 걸 고민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호적 환경이 돼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유효 법인세율이 굉장히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 정부 스타일이 아무래도 민간 우선 증세보다는 감세 쪽에 가까울 테니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법인세율이 3%가 내려주면 이익이 3% 느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굉장히 그 숫자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방문을 던지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큰 변동성 구간에서 이러한 대표 기업들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현 시점도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긴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은 세계화 시대에 제일 수혜를 받은 나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대한민국, 코리아였잖아요. 중국 쪽에도 팔고 미국 쪽에도 팔고 그런데 문제는 두 국가가 서로 나눠서 너희들 거 우리가 안 사고 그들 거 우리가 안 사고 이렇게 되면 그 혜택을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이 요즘 가장 화도가 되는데 가끔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과거에 미국에 도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결국 무너졌거든요. 일본이 굉장히 커졌을 때가 미국 대비 GDP가 73%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확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원라면 우리 산업화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현재 70%를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치 지형도 모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사례를 갖고서 미래를 설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현재 서로의 과거처럼 그렇게 서로 미국은 수입하고 중국은 수출하고 이런 시대가 끝났죠. 중국은 생산 가능인과 줄어들어요.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고령화되고 있죠. 그렇죠. 고령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세계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둘은 어느 정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공전을 택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은 끝없이 갈등으로 갈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도 다소의 개선 여지가 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서로의 해계머니 싸움은 벌어지지만 서로 파멸적인 형태의 공격은 하기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저런 악재들은 상당히 가격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어찌 보면 과도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소위 금리였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나라로 본다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복잡했을 때 환율인데 이미 환율로 보면 우려의 정점은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도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다소 생소한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가십시오. EBS 투자님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고요. 저희는 광고 들으시고 잠깐 후에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와 이면의 이야기들을 골고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침대이기도 하고 D2C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D2C가 이게 다이렉트로 투 커스터머 고객에게 네. 고객에게 쉽게 말하면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그냥 운동화 우리가 산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이키 본사가 그냥 나한테 보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중간에 중간 상인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가격도 낮춰줄 수 있고 제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이게 나이키가 D2C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침대에서 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몬스인데 시몬스 이 말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광고야 뭐 그런데 이게 원래 침대 회사가요 유통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침대 축구예요. 침대 축구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한테 팔고 대리점주들이 알아서 팔아라 침대 회사는 생산하고 대리점주한테 침대를 넘기면 대리점주가 알아서 마진을 붙이는데 아 그러면 반품도 없고 그렇죠. 그냥 대리점한테는 팔은 거고 싸게 그 다음부터 얼마를 붙이든 뭐 못 팔아서 버리든 그건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침대 축구라는 표현이 침대 회사는 침대를 만들지만 소비자 직접 만나는 스킨십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침대 회사가 보수화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게 D to C로 바꾸는 건 사실 침대 회사가 기껏 하는 것이 지금 광고 카피 말씀드렸지만 TV 광고해서 카피 그럴듯한 거 만들어갖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하면 그러면 이거 광고 팍 때려주고 대리점 좀 알아갖고 소비자한테 광고 나온 거예요. 하고 파는 이런 침대 축구를 했는데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침대의 브랜드가 간판에 있는 그 대리점은 그 침대 회사의 프랜차이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리점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대리점 주가 오너인.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점의 위치가 시내 중심감도 아니고 가구 단지라고 하는 도심 주변에 있는 경우들도 많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D to C를 오늘 설명드리니까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게 거의 없었던 제품이 이제 이런 시몬스라는 회사가 나서서 D to C로 바꿨다. 이게 또 이제 작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는 그럼 대리점 없고 네. 뭐 이 회사 침대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고 클릭하시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바구니에 담고 클릭하기에는 너무 고가여서 아니 그리고 한번 누워보지 못해도 앉아는 봐야죠.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거죠. 침대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이게 누워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최소한 걸터 앉아도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침대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소비자한테 그 체험이 되게 중요한 제품인 거죠. 내가 직접 누워봐서 내가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시몬스가 뭘 만들고 있냐면 시몬스 맨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장의 이름을 멋지게 이제 맨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단 전체 매장 숫자 그러니까 대리점들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을 이제 프리미엄화 시켜서 시몬스 맨션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대리점이 이게 좀 놀라운 지점인데 대리점의 인테리어 비용 또는 진열 제품 관련된 재반 비용을 다 시몬스 본사가 내요. 대리점은 그럼 월세만 내고 직원 인건비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대리점주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건데 비용, 그러니까 정말 내 매장을 업그레이드 시몬스가 본사가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매장 숫자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250개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40개로 줄였고요. 100개 넘게 줄였죠. 대신에 매장 위치를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외곽에 가구단지 이런 거 아니고 도심 안에 있는 주요 상권의 자리 잡은 매장만 그렇게 시몬스 맨션으로 바꾸는 거죠. 심지어 아시다시피 침대라고 하는 것이 가전제품하고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가면 백화점 꼭대기층 가면 가전 매장하고 가구 매장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침대 바꿀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결혼하거나 이사 가거나 독립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심지어 삼성 전자 가전 매장이 있는 오프로드 매장, 백화점 매장이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같이 제휴해서 침대를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하고 침대의 스킨십을 높이고 거기에 또 하나는 시몬스 맨션 가면 슬립마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슬립마스터? 슬립마스터. 침대 전문가? 수면 전문가예요. 수면 전문가. 잠을 얼마나 당신이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주는 수면 큐레이팅해 주는 게 있어서 일종의 호텔식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시몬스가 원래 우리 호텔에 가는 이유가 호텔 가면 잠이 잘어.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침대가 좋다는 건데 시몬스가 호텔 침대 공급하는 회사예요. 특히 고급 호텔들 많이 공급하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회사가 시몬스 맨션이라는 곳에서 호텔급 서비스를 해서 말하자면 소비자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이게 D2C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유통을 바꾸고. 호텔처럼 꾸며놨다 이거죠?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꾸셨분들은 아직 잘는데. 잘 수도 있어요? 자진 못하죠. 침대는 잡아야 되는데. 누워는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하고 나면 발레파킹 같은 거 해놓고 나면 고가의 가구니까 거기에 꽃을 꽂아놓기도 해요. 차에다가 수면을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행복한 수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꽃을 꽂아놓기도 하고. 이런 게 호텔 서비스예요. 매장에서? 네. 그렇죠. 이게 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차라리 가격대가 적당한 중저가의 깔끔한 호텔들과 제휴를 해서 거기에 좀 갖다 놓으면 나는 예를 들면 A 침대를 사고 싶습니다. B 침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전략을 쓰는 게요. 그게 무지라고 하는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있죠. 이제 무지 호텔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지의 모든 제품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지도 대리점이 아니고 직영 매장을 하는 D2C니까 시몬스 역시 또 과거엔 대리점 영업 방식이었는데 D2C로 바꿨는데 소비자한테 직접 제품을 전달하려면 일단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스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침대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가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시몬스 매장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광고인 거죠. 특별한 광고. 어떤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TV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TV 광고 중에서 하품으로 시작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침대 광고인데 침대 광고에 침대가 안 나오는 광고. 침대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침대는 안 나오고 하품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쉬는 사람들 모습만 한 몇 분 나오는 광고거든요. 이름이 이제 Oldly Satisfying Video라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멍때리게 되는 광고. 이게 굉장한 히트를 쳤는데 어느 정도 히트를 쳤냐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2천만 회 나왔습니다. 2천만 회. 재미있는 광고다 이거죠? 그렇죠. 침대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데 이게 침대가 없는 상태에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죠. 광고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회사도 참 팔기 힘들 것 같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걸?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너무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설명한 느낌적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 이런 Oldly Satisfying Video라는 건데 이게 특히나 2030 MG세대 소비자들의 이른바 갬성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감성과 맞아 떨어져요. 이 세대는 젊은 소비자층은 내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한 거 아니면 믿지 않는데 직접 경험하고 만져볼 수 있으려면 매장에 와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특별한 광고를 통해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그거 갖고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광고도 하고 이런저런 인테리어도 잘해서 대리점도 만들고 하는 걸로 보니까 광고비나 그런 인테리어비에 쓸 돈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 그 말은 침대가 비싸고 마진도 많다는 뜻이네요. 네. 침대는 엄청 비싸요. 침대는 점점점 한국도 프리미엄화 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면 극단으로 빠지잖아요. 하나는 프리미엄 하나는 아주 저가인데 침대 매트리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런데 시몬스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1등 에이스하고 2등 시몬스가 50% 정도 돼요. 사실은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잖아요. 특정 카테고리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겠죠.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걸 활용해서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 지난해 3,054억 원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전전 2020년에 비해서 12% 증가했어요. 2019년에 매출이 2,000억 원 넘었는데 2년 만에 3,000억 원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시몬스의 영업이익률은요 6% 정도예요. 원래 카테고리 킬러한테는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광고도 보여주고 호텔직 서비스도 하고 이런 거에 계속 마케팅 비용을 썼기 때문인데 시몬스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2030 소비자한테 접근하면 장차 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독립하면 더 많은 침대를 소비할 것이다. 훨씬 남는 장사다. 원래 침대 시장은 40대, 30대 사실 프리미엄화되면 더 비싸게 파는 건데 바뀌고 있다. D2C를 전리하고 바꾼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침대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파느냐. 좋은 침대는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웠을 때 제일 좋은 침대가 되는 거니까. 사실 피곤하면 배고프면 뭐든 맛있고 피곤하면 단잠을 자는 건데 저는 재미있는 얘기 한 마나 들은 게 오늘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제일 높은 침대 브랜드가 에이스. 시몬스는 몇 등인지는 모르겠는데 2등이요. 에이스 대표이사와 시몬스 대표이사가 서로 친형제간이래요. 맞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회사 맞아? 하는 그런 느낌? 네. 사실은 이제 한몸에 두 머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략을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어요. 에이스 침대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 광고도 스타 광고하고 침대 나오고 대리점 중심이고 시몬스는 그게 아니라 스타 안 나오고 침대 안 나오는 광고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에이스 침대의 형 안성호 대표하고 시몬스 침대의 동생 안정호 대표의 성향 차이도 있는 거죠. 원래는 시몬스 침대가 에이스 침대가 창업한 게 아니고 인수한 거거든요. 경쟁사를 아버지 때죠. 안유수 회장이 인수를 해서 그걸 둘째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안정호 대표의 스타일 자체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광고 기획자가 됐을 거다. 침대 침대 회사 아들로도 안 태어났으면 나는 광고 만들었을 거야. 이러니까 침대 회사 가서도 시몬스 침대를 광고 회사처럼 운영하는 거고요. 되게 재밌는 건 아까 호텔의식 서비스 얘기했는데 직원들 중에 절반을 한 600여점 직원이 되는데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요. 침대 회사 치고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럭셔리 브랜드에 있는 직원들을 대거 스카우트를 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래서 이제 회사의 분위기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죠. 이게 이제 둘째의 방식이고 첫째의 방식은 원래 하던 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간다. 뭐 이런 겁니다. 요즘 침대에 돈 많이 쓰는 분들이 꽤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잠이라는 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 집콕해서 침대 생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가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리나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도 하겠고 프리미엄화 되면서 해외에 아주 하이엔드 침대들이 한국에 계속 런칭하고 있거든요. 침대에 돈을 많이 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데다가 침대 시장 규모 이제 이거 수면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한 3조 원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1년보다 뭐 한 5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리퍼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막 몰려들어서 백화점들 가보면 제일 큰 매장이 침대 매장이죠. 신기주 기자님은 혹시 침대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예를 들면 침대를 한 4개 정도 갖다 놓고 가격은 천천만 별이겠죠. 2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누워보고 맞춰보자. 맞춰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끝과 극과 극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비싼 거 비싼 거 그래도 갖춰지겠지? 그런데 아직 문제는 하이엔드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구분이 안 가. 그 다음부터는 브랜딩인 거죠. 시몬스는 그 브랜딩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D2C의 경쟁력 승부처고 침대를 D2C로 다이렉트로 팔기에는 가격은 비싸지 않나요?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것까지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성공하면 새로운 사례가 되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이 나온다고 평가하는데 영업인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줄었고 시몬스 페이라는 걸 하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뭐냐면 36개월 무이자 할부입니다. 이러면 이자는 누구한테 내느냐 카드 회사한테 시몬스가 내주니까 이른바 금융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금융 비용 때문에 사실 영업인율이 많이 줄고 있는 거여서 이걸 시몬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대 구독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카드 이자감 대신 내주는 거죠. 이런 게 일단은 워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트릭스를 교체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침대를 오래 쓰지 말고 배트릭스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바꿉시다. 렌탈하는 거 렌탈 시장이 등장하고 있는 게 결국 침대가 매트리스인데 그게 제일 걱정이자 도전이겠군요. 맞아요. 침대에서 프레임보다 매트리스 가격이 중요한데 여기 이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게 이른바 코에이죠. 코에이가 정수기 정수기 회사 구독 서비스 하던 여기는 렌탈하잖아요. 그런데 침대 매트리스도 렌탈하게 된 거예요. 2021년 2월에 매트리스 업체인 아이오베드를 435억 원에 인수해갖고 아예 매트리스를 자체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렌탈을 하니까 이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그룹도 진우스 인수했거든요. 진우스 어딘지 아시죠? 여기도 아마존에다가 매트리스 팔아서 성공한 회사 국내보다 헤베에서도 유명한 여기로 7,747억 원에 현대백화점도 인수했거든요. 가장 큰 M&A였죠. 매트리스 시장이 커지니까 점점점 시몬스하고 에이스 같은 회사들은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트리스하고 프레임을 아주 비싸게 브랜딩해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잘 판단해야 되는 네. 어쨌든 에이스의 전략 형의 전략과 동생 시몬스의 전략이 어느 쪽이 타겟팅에서 맞을지 지켜볼 만하죠. 말씀하신 대로 침대 시장이야말로 정말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어떻게 마케팅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 요즘 침대 시장과 D2C 마케팅의 흐름 배워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